여러분 여러분 저 씻고 올게요,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우고 지우고 다시 올게요, 안녕 이제 어, 크리스마스까지 3분밖에 안 남았다 크리스마스랑 아직 크리스마스예요,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일단 오늘 제가 또 얘기했었죠, 아까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도 얘기했었는데 3월에 콘서트를 해요 3월에 콘서트 하는 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너무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아마 모르시고 계시는 팬분들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저 데이트하고 왔잖아요 우리 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재밌는 데이트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쵸, 재밌었죠? 이렇게 같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분전 끝나간다 우리가 시작을 함께 못 했으니까 끝은 함께 하는 걸로 아, 내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먼저 잠들어버린 팬분들도 팬분들도 계실라나? 팬분들도 계실라나? 팬분들도 계실라나? 아, 이거 잠가야 돼 내 잠옷 이게 조명이 위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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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계속 그림자져요 그렇다 해서 불을 켤 순 없어 여기선 좋아보이는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잠들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그거죠? 다시 일 일하러 가셔야 되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난다 맛있는 거 먹었어요 들어와서 마라탕 먹었어요 맛있군 끝났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끝났어요 진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다행이다 이제 저는 내일 뭐지? 또 공연하러 해외 나가게 되는데 저 오늘 했던 벌칙으로 내일 아침 공항 갈 때 코스튬 해야돼요 그래서 올라프를 하려고요 내일 아침부터 올라프하고 공항에 나갈 거예요 올라프 기대해주세요 막 엄청 막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벌칙은 벌칙이니까 할게요 아무튼 오늘 크리스마스였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? 어떻게 보냈을까? 태민이 만났어 우리 아까 만났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아, 잠깐만요 좀 밝아졌죠 내 핸드폰 조명을 좀 밝혔어요 나의 윗입술이 어디서부터 윗입술인지 맞춰보는 퀴즈 윗입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? 여길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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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색이 어떻게 이렇게 살색이랑 똑같지? 이거 보여요? 여기 수염 친구 만났어요? 친구 만나서 뭐 했어요? 아이구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여기서마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서 즐거웠어요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치킨 먹었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 많이 먹고 오늘까지 스스로에게 보상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신 체하지 않게 내일부터 다시 우리 화이팅 해야 되니까 이만 저도 잠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꿀잠자예요 아, 이거 좀 물어보려고 제 앞머리가 좀 길이가 애매해요 더 더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헬로우 인도네시아 투블럭 해달래요 투블럭인데 투블럭 해달래요 난 언제나 얼웨이스 투블럭 다 좋아요? 알겠어요 아무튼 내가 봐서 알아서 해야겠다 아무튼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꿀잠자요 좋은 꿈 꾸고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엄청 부어보여 부어보여 잘 깨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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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꿈 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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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